실험실에 잠입하자 챙숭의 목소리가 들렸고 타녀와 레인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밀리나 공주도 있었습니다 켄시의 공격을 받은 싱수는 새로 만든 혈청을 떨어뜨립니다 신델의 구관들을 쓰러트리자 챙숭은 감염이 아닌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리우칸의 조언을 들은 켄시는 챙숭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챙숭의 말은 사실이었고 문진아는 타카탄으로 변하는데요 천신은 이번 세계에서도 두 눈을 잃고 맙니다 밀리나가 인간으로 돌아오면서 진정되는 듯 했지만 때마침 키타나가 나타나고 그리고 시작되는 생숭의 이간질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샤오 장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고 제안했고 키타나는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예언했던 마법사가 등장하는데 그 마법사의 정체는 펀치였습니다 펜시 일행은 지하 실험실에 갇혔고 그곳엔 생숭의 노예가 된 랩타일 사이조스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숭의 명령을 받은 랩타일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켄시 일행을 죽이려 합니다 개조 실험된 타카탄들이 공격을 시작했고 켄시와 자니가 위기에 처하지만 쿵나오와 바라카가 활약합니다 쿵나오와 바라카가 활약합니다 그때 생숭이 나타나는데 생숭은 이미 랩타일의 가족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생숭은 가스를 살포하고 사라지지만 바라카의 힘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포탈로 돌아가기 위해선 살아있는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네더렐름의 악마 아수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환치의 부하였지만 변절하여 도망자가 된 것이었고 오해가 풀리자 환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동료가 된 아수라와 환치를 생포하러 갑니다 신세계의 환치는 평범하게 살 운명이었지만 생숭과 마찬가지로 크로니카의 개입을 받아 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환치는 소울 스틸러를 완성했고 실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련이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 수술의 성장에 대한 신세계의 힘으로 보입니다 그 시각 세계에서 시각 세계에서 자아프리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자의 경제는 탐험을 하고 경제에 대한 생산을 받고 영향을 지켜냈습니다 켄시 일행이 도착하고 자니는 눈을 잃은 켄시를 나서지 못하게 대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센토를 물려줍니다. 퀀치는 소울 스틸러를 작동시켰고 살아있는 숲에 있는 영혼들을 집결시킵니다. 크로니카에 의해 운명이 바뀐 퀀치는 신세계에 존재 예정이 없었던 영혼의 집결체 얼맥을 창조하고 맙니다. 저희는 Ermac입니다. 저희는 이 권리의 권리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엘맥의 강력함에 동료들이 쓰러져갔고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켄시가 나섰는데 눈을 잃은 켄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센토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센토에 깃든 켄시 조상의 목소리였죠. 센토와 조상의 힘을 얻은 켄시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엘맥이 쓰러지자 아수라는 곧바로 소울스틸러를 정지시켰고 환치는 탈출한 유령에게 공격당해 기절합니다. 환치는 탈출한 유령에게 공격당해 기절합니다. 환치는 탈출한 유령에게 공격당해 기절합니다. 아야, 너는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아야, 루 Kang가를 한 번에 도와주십시오. 아직도는 이곳에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는요. 아름다운 것이라서 미니랑은 반응을 걸어봅시다. 이번 영상은 나의 이곳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